툼레이더 툼레이더 새 게임 게임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 새로운 저장 게임 생성 슝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탐험가는 위대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닌 뭔 소리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있다고 한다 나도 이렇게 모험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오히려 모험이 내게 찾아왔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용의 삼각지대 일본나무 어? 뭐지? 아 고통스러워 가장 어두운 순간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순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뭔가를 치자는다 뭔가를 치자는다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뭔가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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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누구 없나요? 이렇게 했을 줄 알았어. 여기가 대체 어디야? 나 여기 있어요! 그녀의 주먹은 강했다. 소리 괜찮나요, 여러분? 소리? 소리 괜찮나요? 소리 괜찮나요? 아... 아...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도와줘! 조나! 레이어스! 도와줘! 뽕! 내려가야 해. 이렇게 죽을 순 없어. 안 될 것 같아. 오, 안다. 오! 어우, 아파. 어, 안 돼. 이를 반복해서 눌러 당기기. 이게 원래 그 엑스박스 그거 있잖아요. 그걸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. 오! 아, 이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긴 대체 어디지? 뭐야, 이거 폭탄인 줄 알았어. 다이너마이트인 줄. 어, 사람 말소리 들렸어 방금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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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성급했어. 오우. 너무 성급했어. 그 소리를 들었을 거야. 오우. 자메트. 하아. 큐? 어허. 오케이. 지금 뭔가, 보이죠? 이렇게 하고. 오! 에? 무슨 소리지? 이게 점프다? 키로 놀러오죠. 키로 놀러오죠. 저만 시키죠. 터질 것 같아. 터질 것 같아. 터질 것 같아. 터질 것 같아. 오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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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어 어떡해 은지도리님 여덟개 보였습니다 어 안 뜨거워? 나가는 길 아 이런 또 꺼졌네 조려 나갈 길을 채워야 해 점프가 안되네 불이다 다행이야 이건 무슨 장치지? 이건 무슨 장치지? 서커스 보여줄 뻔 기아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로 가는거야 여기 불 붙여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면 이걸 위로 올린 다음에 저거를 저 안으로 넣는거죠 이걸 밀어줍니다 여기서 나가야돼 경험치를 250으로 얻었어 어머 그게 중요한거 아닌거 같아 여기서 탈출해야될거같아 어머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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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 작아지겠다 아아 아파 내가 내가 담아봐 내가 담아봐 아유 어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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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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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가네 이쪽인가 으יר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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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권은 으윽 으윽 으아윽 으윽 으윽 오우! 미치다 미치다 진짜 만신창이 됐다 미치다 미치다 저게 프롤로그야 이렇게 나면 더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보트야 사람들은 어디 갔지? 섬 안으로 간 게 틀림없어 다른 생존자들의 흔적을 찾아보자 오 마이 갓 나 여기 고속호보증 있는데 조아 천천히 하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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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떨어졌어 어머 나뭇가지가 이번엔 좀 빨리 갈 수 없나 잠깐 안돼 진정해 오 오우 오 오 오 오 오 왠전 무서워 오 qualities 시뻘개졌어 어어 이렇게 하면 나랑 적합하지 않는거같애 어? 어? 오케이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 아아악! 떨어진다아 흐흐흐흐 무서워 하면 안될거 같애 안된다고 무섭다고 어 어 오아악! 오 furious hairstylrus asti 어머어머 스읍 칼 Friday 오우 갈로지 와쑤따라구 오오 어엌우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거저거거거거거거거 Versus 아 심경감수했네 경험치를 100.00 얻었습니다 벽 기어오르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평평한 벽을 기어오릅니다 이런식으로 샘의 물건이야 이 쪽으로 온게 틀림없어 자연스럽게 가방뒤시기 이건 내가 챙겨야지 갖다 팔아야겠어 이것도 뭐야 어? 이건 무종기? 샘? 로스 선장님 아무도 없어요? 막았어 모두를 찾아야겠어 오케이 좋아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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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.. 내가 다 아파... 어, 까먹이 추워... 버려진 것 같아... 내가 잃으려고 온 게 아닌데...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볼까? 누구 없어요? 대답해 주세요! 이런 개같은... 고장났어... 어떡하지? 너무 추워... 물을 지필만한 게 있을까? 성냥이 이거밖에 없어? 무슨 빨간 망토야? 이게 뭐야... 성냥팔의 소녀도 아니고... 성냥팔의 소녀들 그래도 한결 낫군... 이제 어떡하지? 어? 캠코더... 대체 뭘 염탐했는지... 한번 봐볼까? 곧 유명 고구학자가 되실... 라라 크로프트 양께서... 자신의 둥지에... 자막이 존나 빨라서...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.. 제 조상님들이 살던 곳입니다... 샘... 샘... 지금 진지해... 그냥 분위기 좀... 전화 및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... 모두가 너무 예민해...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? 이제 뭔가서가... 잡힐 것 같아... 확실해..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... 내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... 사실... 들어준다고 해도... 라라... 네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잖아...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 아니야... 난 널 믿어... 로스도 널 믿고... 넌 잘하고 있어... 이제 잠깐 쉬자... 응? 아 그래... 알았어... 샘... 고마워... 라라가 항상 이렇게 진지한 건 아니랍니다... 우리 모두... 지금도 언제 끊어주실지 몰라요... 박사님... 그래서 더더욱 서쪽이 아니라... 동쪽으로 가야 해요...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... 로스 선정과 이미 얘기했어요... 다른 사람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... 휘트봉 박사님... 고마워... 하... 뭐야 강호동이예요? 머리봐 히미코 형은 폭풍을 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설은 어느 정도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잖아요? 삼각지대 안에 야마타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좋아볼진 않는데? 라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캡틴이예요. 저의 결정입니다 드래곤의 트라이앙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저래요? 하... 이런걸 찍고 있었다니 걔같은 년 사생활을 보호해주지 않았어 뭐라고요? 생일이라고요? 헉 오우 예예 오우 오우 예스 베이베이 생일 축하 합니다 이래놓고 낚이면 진짜 생일 축하 합니다 내 특강 나 복잡 eles 직접 감사합니다.